방송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름 최신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지지 않았습니까? 저희 정말 여름에 최적화된 바로 기능성의 소재. 여기에 기능성 사양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 원단의 자체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찰랑찰랑거림이요. 눈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시원해 보입니다. 시원해 보이죠. 흡한 소권의 기능성은 기본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고객님 직전 방송 저희가 엄청난 인기였던 바로 그 라인, 그 시즌에서도 보통 뒤쪽에 골반만 멘틀레이션이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 완전 달라진 건 뒤쪽이 아예 다, 엉덩이 뒷부분이 아예 다 멘틀레이션 시스템, 메쉬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9장 모두 다 올려볼게요. 발이 솔솔 나옵니다. 정구성을 드라이아이스 위에 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8종이 아니라 9종입니다. 한 장을 더 보내드리는 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 9장의 모든 구성이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보시는 드라이아이스가 뿜어져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몸 안에 있는 열기 있죠. 그리고 땀, 끈적끈적함 있죠. 이게 그냥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세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요.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밴드와 주요 부위를 제외하고 앞쪽만 뚫려있는 게 아니라 아예 뒤쪽 힙 부분까지 전체가 통판으로 뚫려있다 보니까 앞뒤로 맞바람이 불어 닥칩니다. 얼마나 시원할까요? 아니, 여러분 정말로 입어보세요. 여름에 최적화된 사양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보실래요? 자, 아웃밴드요. 아이아이스의 로고플레이가 아주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으면서 자, 360도 클라이마쿨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벤틀레이션 시스템이요. 조금만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거죠. 이 앞쪽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쪽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자, 옆쪽으로 돌려볼게요. 자라, 자라, 자라. 자, 지금 360도로 벤틀레이션 시스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뒤쪽을 보시게 되면 이 뒤쪽 전체 모두 다 뒤쪽 전체 모두 다 바로 벤틀레이션 시스템이 들어가 있으면서 자, 바로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예요. 저희가 지난 방송, 그러니까 직전 시즌에는 여기 골반 부분만 뚫려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올여름에는 이제 안 된다 이거예요. 특히나 지금부터 더워지는 이 무더위에는 아예 힙 부분 전체를 메쉬, 홀을 뚫어들이기 때문에 바람끼리 앞뒤로 아예 맞바람이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고객님 지금 화면 보세요. 내 몸에서 제출되는 불쾌한 기운들이 눅눅하게 몸을 감싸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통과가 돼요. 그리고 소재 자체가 매장에서 똑같이 보셨던 클라이마쿨 라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원단 자체 시원하죠. 쾌적하죠. 지금 오시는 것처럼 또 360도 벤틀레이션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름에 최적화된 사양이 들어가 있는 최신상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자, 여러분 8종의 구성이 아닙니다. 9종의 구성이고요. 런칭 때부터 9종의 구성을 보내드리는 건 이 패키지가 아예 처음이다 보니까 빠르게 선택하셔야 됩니다.